온 세상에 뭐 양아치들 뿐입니다. 검찰이 마침내 강용석 압수수색을 했네. 문제는 선거비용의 사적사회견에 대한 본격수사인데 생각보다 좀 빨리 시작했네요. 일각에서는 서울법대 카르텔이 있기 때문에 강용석 수사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난 11월 8일 정도에 아마 김소연 변호사 하고 몇 사람이 고발을 했을 겁니다. 오늘 각 신문이 대서특별했네요.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강용석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하다. 검찰이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후보로 출마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서울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것은 요리를 지방선거만 다뤘지만 사실상 4.15 총선 때의 후원금 문제도 다루어야겠죠. 그러나 그거는 4.15 자체가 다루어지는 것을 이 사람들이 싫어할 거니까 그 문제는 다 피해가는 거죠. 세상에 뭐 그냥 사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있고 그래서 안 되는 돈이 있지만 다들 인생관이 다르니까 반듯하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8일 만내 11월 8일 선거캠프 대회인을 맡은 김소연 변호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강용석은 경기도지사 후보자로 낳으며 약 20억 원을 모금 해서 선거비용으로 7억 2천8백만 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으로 13억 500만 원 등 총 20억 가량을 사용했다.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중 약 70여 가 넘도록 후보자의 식대와 음료비로 1200만 원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사적 유용한 것을 보이는 부분이 있다.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김소연 변호사는 국민이 십시일반 모금한 후원금은 사적으로 먹방이나 찍으라고 돈자랑 구렉사라고 줬던 돈이 아닙니다. 후원자들이 이런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붕괴하고 있고 후원금 반환에 대한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후원금 반환 소송 대리도 준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도 비싼 힘으로 강용석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 4.15 총선과 관련해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선거 무효소송을 추진하지 못해 가지고 윤용진 변호사 같은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또 부산시 무슨 뭐 김척수 후보 여러분들 후보 12월 2일 재검표는 대표 변호사를 다 바꾸기도 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떼먹을 돈이 있는 거고 떼먹은지 안 먹은지는 앞으로 살펴볼 해봐야겠지만 중앙일보도 이렇게 대수특비를 했네요. 검찰 강용석 자택 가세현동 압수수사회 오늘 이 방송 들으신 분 가운데 강용석 을 여러분들 열렬히 응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송이 좀 불편할 겁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무험비가 열렬함이라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원시적인 행태가 특정 인간에 대해서 열렬함을 가지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50보 100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특정 인간이 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막 누구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 인간이 제대로 하고 있나 이렇게 항상 의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사람을 봅니다. 그러니까 강용석 변호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불편하겠지만 저는 이 문제를 거론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겁니다. 김소연 변호사가 후원금 반환 소송을 계속해서 거론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네요. 이 사건은 뭡니까. 여기서 벌써 봐도 다 문제가 있었죠. 영상 다 내릴 거니까 이렇게 쇼부 보는 거잖아요. 1분 말로 이준석이한테 전화해 가지고 이때야 저 양반이 참 큰 실수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본 거죠. 김소연 변호사가 오늘 상세에 올렸네. 글신든 거지들이 따로 없습니다. 먹을 것 외에 한이 맞췄나 봅니다. 커피 아이스크림 정도는 자기 돈으로 좀 사 먹지. 2만 2천 명이 십실반 모아준 후원금으로 먹방 플렉스 기가 막힙니다. 윤미향 김혜경이 울고 가겠습니다. 4분차 뭐 4분차로 이렇게 카드를 긁었네요. 후보자 외에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답니다. 선거법에는. 그런데 어떻게 대구 공공갈비에서 오후 12시 56분에 먹고 그 다음에 1시에 먹습니까. 후보자 외에는 카드를 여러 장 발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안 된답니다. 3분차로 여러분들 카드를 긁은 겁니다. 이거는 40분차로. 뭐 이렇게 밥을 두 번 세 번 먹 습니까 이게. 아마 접대비도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을 건데. 여기 김소연 변호사 이야기가 카드를 몇 장 발급받아 쓴 것 같은데 몇 분 차이로 썼다고 터집 잡는 건 좀 그렇고 선거 기부금으로 커피갑을 낸 건 좀 그렇습니다. 김소연 변호사 분명히 본인이 또 선거 나가기도 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후보자 이외에 식대는 카드 발급을 받아 쓸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런데 김 변호사님은 왜 갑자기 nt강이 되셨습니까. 김소연 변호사 이야기를 잘했네요. 범죄를 인지하면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문제가 범죄를 인지한 상태에서 범죄수사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않 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모르겠습니까 선거 사기를. 서울법대를 하고 그 영민한 여러분 한동훈 여러분들 법무부 장관이 선거 부정을 모르겠습니까. 문제는 김소연하고 여러분들 윤석열 이 차이는 뭔가 아니까 범죄를 인지 하면서도 수사에 나서냐 수사에 안 나서냐 이 차이인 겁니다. 김소연 변호사하고 확실히 이야기하네요. 목회의 덕분에 범죄자들 형태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범죄를 인지하면 수사에 나서야 되는 거죠. 범죄를 인지하게 되면. 정치검사라는 게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검사로서 활동하면서 분명히 범죄수사 범죄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자신의 정치적 이득이나 개인적 이득을 위해서 사건을 깔아뭉개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선택적 수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의를 추구해야 될 검사들이 선택적 정의에 익숙한 거죠. 그럼 그게 야바있구나 하고 이러면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후보자 외에는 식대는 카드 발급받아 쓸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선거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거 강용석, 베노스와 광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루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누군가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거법 여러분들 이렇게 십실반으로 2만 몇 천명이 후원금을 줬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제발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광팬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뭐가 틀렸으면 틀린 것을 지적해야 되지. 내가 그 사람 광팬이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사심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민경욱 의원은 지적을 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서로 잘 아는 사이니까. 그래서 사회가 썩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우리 편은 다 봐주자. 김소연이가 여러분들 뭐 깨끗하고 이런 차원 문제가 아니잖아요. 좌익들이 항상 좋아하는 것이 그렇게 물타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례분별이 명확하고 옳고 그름을 따져야 롱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덮겠습니까. 사회로 부정선거 여러분들 선거를 밝힌 데가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선관위하고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런 후원금을 받아가 유용을 하게 되면 선관위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제발 좀 정신 좀 차립시다. 백성들이 이렇게 뭐죠. 엉뚱하니까 온 정신의 선거를 그렇게 도독질하고도 뭐죠.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가지 않습니까. 좀 참 어떻게 온 정신의 도둑놈들이니 참 문제가 백성들이 불쌍한 거죠. 어떻게 보면 신용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